기상캐스터 배혜지 이 게임은 NC 리니지2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새롭게 만든 게임입니다. NC의 간판 IP를 넷마블이 활용한 것인데, 이는 지난 2015년 NC가 넥슨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홍역을 치를 때 넷마블이 김택진 대표를 돕는 백기사로 나서며 성사된 사업재유로 인해 가능했습니다. 넷마블은 NC의 무협 MMORPG 블레이드 앤 소울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의 제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양사의 IP 재유는 2015년 당시 3년 시한부로 맺어진 바 있습니다.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을 끝으로 넷마블은 더 이상 NC의 IP를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 수 없습니다. 넷마블은 연초에 자체 IP 육성을 주요 사업 과제로 내걸었습니다. 세븐 나이츠, 몬스터 길들이기 등 자체 히트작을 기반으로 후속작을 만들거나 모바일이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. 넷마블은 최근 IP 사업팀을 신설했는데, 이는 방 의장이 밝힌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. 대협무 IR, M&A 전략 투자를 전담해온 서정원 부사장이 이 팀을 관할합니다. 넷마블은 최근 주력작 리니지2 레볼루션의 매출 하락, 신규 흥행작 부재로 고전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배출한 자체 히트작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, 자립과 제2도약에 성공할지 눈길을 모읍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서정근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